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계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엑셀 정말 모른다 이런 분들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의 엑셀을 열고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고요. 여러분 시트1, 시트2가 있는데요. 먼저 시트1을 따닥 눌러서 이름을 항목, 계정항목 뭐 이렇게 쓸까요? 계정항목은 우리 가계부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지출 용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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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써 있죠. 광열비, 공가금 이런 거요. 그걸 우리도 미리 써놓자는 거예요. 어 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지출 항목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지출 항목에 뭐 어떤 날은 교통비라고 썼다가 어떤 날은 또 택시비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데이터 요약이 힘드니까 예 일관성 있는,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항목 이름을 쓰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한 B의 3번지에다가 아 일단 지출만 제가 좀 써볼까봐요. 사실 뭐 수입은 나는 월급만 받아요? 이런 분 계시겠죠. 그래서 지출 항목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럼 지출 항목 여러분은 뭐 뭐 있어요? 뭐 사실 많죠. 뭐 기억부터 쓴다면 뭐 공가금 관리비, 공가금 관리비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광열비, 모임, 회비 뭐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출 항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출 항목을 여러분 것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거는 이 광열비부터 교육비, 요 내용 전부가 전부다 뭐다? 에 바로 공가금부터 지출 내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이에요. 가계부를 만들어 볼 텐데요. A열은 뭐 좁게 만드세요. 그리고 한 B의 한 뭐 5번지쯤 아니면 7번지? 좋아요. 7번지쯤에 할까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일자, 날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일자. 일자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겠죠. 그래서 B열과 C열은 조금 좁혀 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일자 두 칸, 평압. 됐죠? 아, 그래서 여기는 월, 여기는 일. 사실 뭐 월은 뭐 별 의미 없는데. 월, 일. 이렇게. 됐죠? 그냥 저는 월일 구분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수입, 지출 이걸 쓸 거예요. 그 밑에다가 돈부터 쓸까요? 내역부터 쓸래요. 그래요. 어, 뭐 나 내역을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 어, 수입액. 그 다음 여기도 내역, 지출액.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위에는 범위 잡아서 평압. 그리고 뭐라고 써요? 예, 바로 수입. 여기는 지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아, 이렇게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는 잔액. 이걸 써야 돼요. 여기 병합, 잔액.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가계부를 손으로 썼을 때보다 엑셀로 이용하려는 그 목적은요. 오늘 현재 내가 이 가계부를 열었을 때 오늘까지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다라는 거를 곧바로 한눈에 보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여기쯤에 여러분이 병합을 해서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요? 네. 한 이 정도 병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합을 해서 씁니다. 뭐라고요? 이 달에 총수입. 이렇게요. 그리고 이 옆에 칸에 또 씁니다. 뭐라고요? 이 달에 총지출액.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달에 총지출액은 이제 현재까지 지출액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칸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넓혀주죠. 네. 자, 됐어요. 그리고 여기 5번행, 6번행 이런 애들은 사실 그렇게 좀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요. 네. 조금 줄이던가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자고요. 자, 그럼 이 달에 총수입, 이 달에 총지출액, 뭐 얘네들 하여튼 범위 잡아서 글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달에 총수입에 해당하는 돈, 색상 넣어놓고 얘도 색상 넣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짓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돈이니까요. 얘네 두 칸, 컨트롤키 눌러서 각각 지정하면 두 개 동시에 셀 범위 지정됩니다. 자, 지정하고요. 여러분, 여기 원화 표시, 숫자 또는 통화 회계, 회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가운데에 확실하게 한 번 더 눌러서 가운데, 모조리 가운데 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뭐 40라인까지 여러분이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됐죠? 네, 윤곽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각각의 내용들에 여기는 모든 테두리, 가볍게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좀 넣을 필요가 있겠죠? 깔끔하게 넣어두세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점선으로 좀 표기를 할까요? 네,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는 게 좋아요. 셀 서식.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더 깔끔해요. 테두리 들어오셔서 어, 한눈에 다 보이니까요. 스타일의 종류, 점선. 어디를? 범위 지정한 곳의 안쪽에 대하여. 이렇게. 확인. 됐습니까?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두시라고요. 자, 모양 만드는 게 제일 쉽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입액과 지출액, 이제 얘네들을 입력할 건데 전체 범위를 다시 잡고요. 글자 크기를 11 정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1. 자, 이렇게 만들고요. 수입액 범위 잡으시고요. 네, 바로 얘를 회계로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가운데 표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서식 복사 눌러서요. 지출액부터 잔액까지 똑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러면 서식이 복사돼서 똑같이 회계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어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제가 11월, 자, 이제 1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역은 뭐냐면 2월 잔액입니다. 2월 잔액.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자, 수입액 나오죠? 자,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 정확하게 17만 8천원이 남았다. 엔터, 꽝. 이렇게. 확인되죠? 회계 형식이라서 이렇게 뜬 겁니다. 확인되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잔액도 어떻게 될까요? 어, 잔액도 함께 표시가 되겠죠. 17만 8천원. 이게 잔액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11월 2일날. 11월은 또 쓸 필요가 없겠죠? 11월달 가계부니까 하나만 써도 돼요. 이렇게. 2일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출액을 입력해 볼게요. 뭐, 이 내역을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뭐, 장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산 것이 저녁 반찬 뭐 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반찬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럼 뭘 써라? 네, 바로 이 지출 내역에서 앞에 계정 항목, 지출 항목 있죠? 여기 이 애들이 바로 여기 목록으로 나타나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하지 말고 목록에서 고르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자, 이 내역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지출 내역을. 여기까지죠. 그리고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모든 값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리고 원본에 클릭을 해서 이 원본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는 쓰고. 자, 해보세요. 같은 시트가 아니면은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계정 항목 시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 공과금부터 쭉 모임 회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딱 보기에도 되게 길어 보이죠? 아,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딱딱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소. 이 계정 항목의 이 애들 있죠. 이 범위. 이 범위를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지출 또는 지출 항목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꽝. 이렇게 이름을 쓰고 11월 가계부로 와서 지출 내역 범위를 다시 잡아요. 자,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데이터 메뉴에서 도구 그룹의 유효성 검사 들어가면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원본에다가 는 쓰고 우리 이름 뭐라고 썼어요? 지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 간단하다. 그쵸? 확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11월 2일 날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로 살표. 이렇게 나와요. 아, 편하다.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어, 난 부식비인데. 그럼 지출액이에요. 예, 57,000원이다. 그럼 57,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예, 잔액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잔액은 이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과가 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맨 처음 잔액을 구해볼게요. 는 수입액. 맞아요? 예, 빼기 지출액. 엔터 꽝. 이러면 끝나요. 그럼 이 밑에는요. 이 밑에는 다르죠. 왜요? 그 전날 잔액에서 그 전날 잔액에서 수입이 있으면 더하고 지출이 있으면 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는. 그 전날 잔액 더하기 현재 수입액 빼기 현재 이 셀의 지출액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아래로 쭉 끌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에, 끝까지. 이렇게 핸들링. 이렇게요. 어, 너 저분한데? 너 저분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했던 대로 이 앞에다가 이런 게 지저분하니까 는 엑셀함수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엑셀만 알면은 여러분이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안다면 이거 불편해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함수를 알면은 if, 가로 열고 아, 이게 엑셀함수 if니까 내가 현재 여기 이 일자에 보시면 내역이라던가 수입액, 지출액 여기 금액이 표시 안 되면 잔액을 내가 표시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수입액, 지출액 모두가 빈칸이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and 소문자 써도 되지만 대문자로 and 여기 2의 10번지가 공백이니 다음표 열고 닫고 사실 이거 공백 체크하는 거 is, blank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nd 함수를 썼는데 또 is, blank 안에 또 쓰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출액 바로 어디예요? g의 10번지도 공백이냐 이렇게 두 개가 모조리 공백이면 여기도 공백, 여기도 공백이면 데이터가 안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없으면 잔액을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공백이니 사실이야? 사실이면 지금 요 칸이 여기 요 자리예요. 사실이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다음표 열고 닫고 그 다음 심표 찍고 사실이 아니야? 그럼 뭔 얘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값이 있다는 거죠. 얘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전 잔액에다가 여기 수입액 더하고 여기 지출액 빼줘.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if에 대한 가로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아까하고 답은 똑같죠? 아래로 핸들링 해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아, 이렇게 서식 만들고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문서 양식 만들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가계부를 오늘 2일이면 2일날까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또 가계부 또 쓰려고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면 제일 위에 바로 여기에 내가 현재 가계부 열어봤을 때 오늘 이 시점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여기에 표시가 딱 되고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지 여기 표시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네, 물론 많이 쓰면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달의 총수입 여기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번 달에 들어온 돈 어디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11월달 데이터는 여기까지 입력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모조리 다 더하면 이달의 총수입이 되겠죠.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여기 수입을 어떻게 여러분이 쓰느냐면 이렇게 클릭하고 홈 탭에 시그마 눌러줘요. 그러면 썸하고 가로 열고 닫고만 나오죠. 내가 더해줄게. 범위를 내가 못 찾겠으니까 네가 좀 알려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수입액 범위를 여러분이 쭉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 나왔네. 네, 이렇게.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달의 총지출액 현재 내가 이 가계부문서를 열었을 때 이 시점까지 지출액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똑같아요. 지출액 범위를 지정해주고 합계 내면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꾸 앞서가죠. 우리 주인님 왼쪽 세를 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죠. 이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출액 범위만 네,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더할 거야.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간단하죠? 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제가 5일날 예를 들어서 내역 자, 급여가 들어왔네요. 어, 수입액 400이 들어왔다. 그러면 4,400,000, 400,000, 400,000, 엔터 꽝 하면 어떻습니까? 네, 총수입 바뀌는 거 확인됩니까? 잔액 따닥 잔액은 좀 좁죠. 늘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됩니까? 우와, 바뀌는군요. 예,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 엑셀을 쓰는 좋은 점 아닌가요? 네, 이렇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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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